육수 스파이시 육수예요? 육수? 많이 들어왔어요, 이거 저 와우 맛있겠다 어? 뭐해? 왜? 어? 뭐해? 어? 뭐해? 요리 요리 닭고기를 이렇게 라면에 넣어버려? 다리, 치킨 약간 왜냐면 여기에 이게 치킨 치킨 저거니까 치킨 저거니까 아 형, 믿어봐요, 형 아이, 더 달라는 얘기만 하지 마 더 달라고 일단은 믿어보면 형이 그냥 쉬세요, 형이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좀 느끼한 맛 잡아주려고 이제 김치 좀 넣고 좀 느끼한 맛 잡아주려고 이제 김치 좀 넣고 아이고 뭐가 많이 들어갔는데 저 고수 씻었어? 아 씻었지 이 정도만 넣고 나머지는 취향에만 맛있겠는데? 여기다 고수 김치라면 약간 볶음 라면처럼 맵네 잘 먹겠습니다 네 아, 내가 만들었다고? 됐어 태호 형의 반응을 봐야 되겠다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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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침이 보이네 그래도 맛있게 먹으니까 좋네요 밀고 와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하하하하 내가 왜 하얀색을 입고 왔지? 다 튀었어 튀었어? 근데 요즘에 옷 너무 깨끗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아, 그래요? 다 먹었으면 편하게 올라가서 씻어 그리고 자 내가 여기를 치울 테니까 진짜요? 어, 내가 형, 저 진짜 올라가요? 응, 올라가요 괜찮아 가 바텀 터치 이렇게요 아, 바로 바로 씻어야지 무조건 죽인다 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다시 이왕 집ison 조icing 우선 씻 cloak 뭐 하는 거야? nothin 두 분이 닮은 데가 많네요. 굿! Ain't nobody so sexy 잘 먹었다! 잘 먹었다! 왜 이러지? So fresh and so clean 기억도 안 나시나 봐요. 기억 안 나. 잘 먹었다. 안 쓰세요? 딱 좋았어. 다행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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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.